미덕의 선율 미덕은 비천한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다.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모두에게 사랑받는다. 미덕은 바로 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. 미덕이 아닌 것은 언제나 추할 수밖에 없다. 인간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덕이다.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빈곤에 의해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. 오직 미덕만이 사랑받는 인생을 만들 수 있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역사의 남아 호세의 거울이 될 수 있다. 오직 미덕은 세계의 후에 의해 측정되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